네 안녕하세요 다육이 농장 이워랜드입니다 아이고 이뻐라 개나리처럼 예쁜 이번 영상은 20번 매직잼골드 6종을 소개하겠습니다 매장에서 현재 6종 모두가 다 12,000원씩 판매해서 그닥 비싼 편은 아니나 세상에 40% 할인하다 보니까 7,000원 꼴이 안되요 왜냐면 쑥쑥이하고 무료 택배까지 제가 해드리니까 말이죠 말이죠 자 그리고 제 자랑을 한 번만 하고 갈게요 유튜브 나는 농보다 한 번만 보시면 나는 농보다 282라고 쓰셔야 돼요 자 nbs 한국농업방송의 나는 농보다 라는 프로그램에 제가 출연했습니다 귀농귀촌에서 5년이 채 되지 않지만 자리 잡고 구독자님께 잘 소개하는 그런 분들을 선별해서 영상에 소개해 주는데 나의 하루 일상이 나옵니다 아침에 6시에 눈 뜨자마자 저녁에 잠잘 때까지 구경하시고 매장에 우리 농장에 놀러오면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흑사장 어디갔어 흑사장만 찾아 자 요렇게 요렇게 세상에 매직잼골드 어때요 개나리꽃이 세상에 자 개나리꽃이 말합니다 목둥이어서 이렇게 자구가 뿅뿅 나옵니다 현재 매장에 12,000원입니다 오늘 6종은 전부 12,000원입니다 체리로즈 이뻐요 이뻐요 기가 막히다 얼마나 이쁠까요 체리로즈가 군생이죠 자연군생이에요 아이고 세상에 체리로즈 이뻐요 자연군생이 이렇게 이쁠 수가 자 체리로즈입니다 오늘은 7.5cm 포트는 달랑 하나 있고 다 9cm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모닝듀 자 모닝듀는 이 정도도 묵은 아이긴 맞습니다만 한 1, 2년 이상만 묵혀보면 요 이렇게 지금 연두로 보이는 부분이 맑은 아이보리색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라인이 이렇게 있는 거 보면 대단히 제가 모닝듀를 보고 뿅반해서 아직도 모닝듀를 좋아합니다 현재 매장에서는 12,000원에 판매합니다 지금은 약간 연두처럼 보이잖아요 묵으면 묵을수록 아이보리에 이 빨간 라인이 들어갔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예쁘게요 얼마나 멋지게요 이래서 다육생활을 제가 늘 말합니다 허벅지를 송곳으로 겨울 두 번 날 때까지만 찔러보시요 라고 합니다 세상에 자 그 다음에 레드벨벳 아이고 이뻐라 보라예요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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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레드벨벳 12,000원인데 아이고 작지야 그 저기 조그미는 뭐 5,000원도 하도만 그래 아이고 9cm에 있잖아요 9cm 그리고 이 입장 입장 하나씩 보세요 크잖아요 보라 아이고 묵었잖아요 보라가 요 찐하게 가운데에 그게 아주 그냥 벨벳 같은 말 그대로 레드벨벳 아이고 세상에 무겁고 입장수 좋고 층수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린 제가 덕소에 그 아이린을 그때 당시에 20년 21년도에 그때 하는 요정도가 5,6만원에서 하나 팔으라니까 5년 묵혔다고 안 팔더라고요 아이고 나도 있어 아이린 세상에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색감이 지금 약간 살구빛이 돌잖아요 무겁다는 말이죠 얼마나 무겁게요 아이린 이쁘죠 늘 빨갛고 어떻게 해요 빨갛고 또 이렇게 노랗고 얘는 살구색이고 멋있어요 은근히 멋있어요 자 살구색 아이린 종류 6종류 자 시시밍 누가 몇천원 주고 샀어요 아이고 오늘은 얼마꼴이에요 이두잖아요 외두도 나도 5천원에 팔아요 자 이두짜리는 12,000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구매하시면 7,000원이 안됩니다 왜? 오 40% 할인을 하고 또 쑥쑥이 주고 무료 택배 해주고 돈은 얼마네요 4만4천원만 내면 돼요 6개 하니까 7만2천원이에요 40% 할인해서 4만4천원인데 거기다가 쑥쑥이 주고 무료 택배 해주고 유튜브 나는 놈보다 구경시켜주고 아유 잘났다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매직잼골도 어때요? 아이고 영상이 그렇게 짧아 어머 세상에 매직잼골드에요 이뻐요? 아이고 그럼 우리 식탁? 우리 베란다에도 이제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베란다에 놓으실 거 아니에요? 아유 식탁에 놓는다고요? 아 거리대에 네 맞습니다 오늘은 베란다에서 키우기 딱 좋을만한 아이들 6개를 선점했고 8개에서 6만원이 뭐 넣었대요 6개가 4만4천원인데 이렇게 이렇게 풍성합니다 제법 포스가 있는 아이고 시시맹은 종잡보트로 갑니다 요즘에는 저희도 마찬가지 농장이 인건비 아끼려고 분갈이 하지 않은 채 종잡보트에서 출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꾸준히 얘기할 거예요 시시맹은 종잡보트로 갈 거예요 종잡보트 5.5cm 소주짠 보트로 갑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쑥쑥이 주는 게 얼마나 좋은지 구경하시고 자 요런 10가지 재료 살균 살충 물음 질석까지 들어간 재료를 섞어 섞어 섞어서 자 쑥쑥이 다육이를 가장 잘 키우는 집으로 소문난 집 그게 바로 우리 집인데 거기서 쓰는 흙을 구독자님께 소개합니다 배합상토 다육이 전용 흙이에요 자 2kg는 5천원 5천원짜리를 드린다는 뜻이고 무료 택배는 4천원 해드린다는 뜻이고 자 10kg를 흙이 더 추가로 구매할 때는 택배비 4천원에서 2만4천원을 내면 됩니다 2만4천원을 내면 됩니다 그리고 얘가 제가 여기 이쁜 애가 하나 있어서 소개할까요 어머 야는 뭐가 이렇게 이쁘다냐 얘요 금황성이에요 금황성 어머 어디다 채워야 돼 금황성 얘는 6만원짜리에요 금황성 얘는 6만원짜리에요 6만원짜리 6만원짜리 어머 자 6만원짜리 있고 저희는 3만원 2만원 금황성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가장 핫하다는 미드섬머나이트 이쁘다 미드섬머나이트는 6만원이고요 분해에 식재되어 있는 화분은 저희가 도연도분 5만원짜리입니다 얘는 심어서 못 가요 길이가 너무 길어서 아이고 세상에 1년 12단 이런 꽃이 베란다에 있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기가 막힙니다 색깔 이쁜거 봤고 이번 영상은 20번 매직잼골드 6종 세트 흑사장님 보고 가요 네 안녕하세요 다육이 농장 이와랜드입니다 저희 이와랜드의 입구에 들어서는 정경입니다 구독자님들이 맨 먼저 우리 집에 방문하면 가장 먼저 해주는 얘기가 기가 막히게 잘 키운다야 흙이 좋아서 그런 거야 맞습니다 그 쑥쑥이를 오늘 낱낱이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종이컵 보이시나요 저 종이컵 사이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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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컵 보이잖아요 얼마나 큰 대품의 창 얼마나 잘 달구어진 국민이 바로 쑥쑥이가 그 비법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잘 키우는 데는 흙이 좋아서 그렇다고 구독자님들께서 입소문 내주는 바로 그 쑥쑥이 흙 영상 이어가겠어요 네 구독자님들 다육이 보셨잖아요 그렇게 잘 키우는 다육이는 뭐가 좋다고 흙이 좋다고 구독자님 스스로 우리 농장에 방문하신 분들은 입소문을 다 내줍니다 자 흙 어떻게 만드는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자 나는농보다 출연하신 그 사장님 맞으신가요 맞습니다 어머 세상에 자 이렇게 나는농보다에 출연하셔서 흙을 자랑해 주신 그 사장님이 맞습니다 자 흙을 어떻게 만들어요 자 다 이 재료는 거의 비슷한데요 네 각 재료마다 비율이 황금 비율로 이렇게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아 각자의 재료는 비슷할 수 있으나 배합 비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자 이렇게 10가지 재료에 살균 살춘 질석 물음까지 추가해서 비벼서 어떻게 비벼요 기계로 이렇게 기계를 넣고 돌려주시면 되죠 어머 세상에 우리 딸이 초창기에 고생한다고 사줬던 기계로 이렇게 비빈다 이 말이죠 네 자 이렇게 비벼서 자 자자잔잔잔잔 이렇게 이렇게 잘 만드는 자 어머 세상에 이렇게 다육이를 잘 키우기까지는 황금 비율의 흙이 중요하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황금 비율의 흙을 한 번만 자 베란다에서 굳히겠다 그러면 자 쑥쑥이 오 그리고 소림마사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베란다에서 나는 굳혀서 다육이를 키우겠다 하시면 쑥쑥이 2키로에다 소림마사 2키로를 섞어 섞어 섞어서 자 제가 이 상태를 보여드리면 요렇게 세상에 이 흙으로 써보신 분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그 저기 쑥쑥이가 제일 좋더라 자 소문 다 난 흙이 바로 이 흙입니다 자 그리고 베란다에서는 쑥쑥이 2키로 소림마사 2키로를 섞어서 굳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어머 세상에 야는 뭐래요 오 창흙 창흙 자 구독자님들 요즘에 이렇게 잘 키우라임 자 구독자님들께서 이렇게 잘 키우는 창금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도 종자를 이렇게 만들어 주었지만 이런 아이들은 창금이에요 자 창금을 어떻게 잘 키워요 세상에 세상에 자 제가 창금을 잘 키우는 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창흙이라고 저희 산야초 60%에 나머지 배수 영양을 추가적으로 주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창흙으로 구독자님들께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해본 경험으로는 창흙을 넣은 창금이 기가 막히게 잘 크더라 자 요 창흙은 이제 지금부터 빨리 빨리 소개할게요 이렇게 키워보는 창 이렇게 키우는 창금을 구독자님들이 자 10키로에는 창흙을 2개 정도 넣으면 됩니다 창흙은 1키로에 5천원씩 판매하는데 10키로 쑥쑥이에 약 2개 정도 넣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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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생각에는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딱 알맞는 그런 창흙이 됩니다 자 쑥쑥이 한 번만 다시 정리할게요 2키로는 5천원입니다 쑥쑥이 5키로는 만원입니다 10키로는 2만원 쑥쑥이만 구매코저 하시면 한 박스에 택배비를 4천원 두 박스다 그러면 8천원입니다 택배비를 각자 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 5키로짜리 그리고 제가 지렁이 100% 분변토는 3키로에 만원씩 추가적으로 넣을 때 아가 너무 어린 아가인데 내가 키우고자 할 때는 저도 지렁이 분변토를 조금씩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창흙 소개 했었잖아요 창흙은 10키로에 2개 정도 1키로짜리 2개 정도 넣으면 제 생각에 아주 딱 알맞는 창, 금, 흙이 된다고 제 생각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 영양제 필요하다고요? 자 비타민 맞아요 비타민이고 소자는 5천원 대자는 만원입니다 칼슘은 석화를 갈아서 만들었습니다 석화 갈아서 만들어서 1키로에 4천원입니다 자 그리고 아이고 아른거려라 자 그 다음에 이 다육이볼 소자는 제가 입꼬지 할 때 사용합니다 2키로에 7천원 다육이볼 중자는 복토 할 때 사용합니다 2키로에 7천원 맞습니다 그리고 화분이 커지면 12cm 15cm 이상이 되면 맨 아래에다가 저는 가벼운 돌 경석을 깔아요 경석이 얼마에요? 1.5키로가 4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아니야 나는 복토를 중립으로 하겠다 그러면 중립은 5키로 5천원 소립마사를 추가적으로 쓰겠다 5키로 5천원 맞습니다 그리고 2키로 필요하신 분은 따로 2키로 2천원 소립마사 2키로 2천원 중립마사 2키로 2천원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님들 제가 초보맘 시절에 이런 아이들 파는 데가 가장 어디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아이고 그러게 자 빨리 갑니다 흰색 사각 9호짜리 9cm를 말해요 지름이 가로 세로가 9cm에요 높이도 9cm겠죠 자 이렇게 어머니 세상에 자 이렇게 생긴 9cm짜리 사각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흰색 사각 9호짜리 10,000원입니다 10개 단위로 판매합니다 자 흰색 사각 12호짜리 10개 15,000원 흰색 사각 15호짜리 10개 2만원 자 9cm 12cm 15cm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혹시 요 근간에 우리 농장에 오신 분들은 이제 검정색에서 하얀색의 분으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는 더 큰게 필요하다 제가 이 보라색하고 연두색은 기가 막히게 맞춤으로 만들어서 구독자님께 제가 사용하고 써보니 좋아서 소개합니다 자 보라색 원형 15는 1,500원 5개 하면 7,500원 보라색 17 하나에 2,000원 5개 하면 만원입니다 보라색 20 하나는 2,500원 5개는 12,500원 색상은 나는 보라 할 거냐 이게 보라인데 영상은 다 흰색하고 구분이 되죠? 보라 맞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연두색은 똑같은데 색상만 보라 달라 연두 달라 하면 됩니다 자 흰색까지 다 같이 볼까요? 흰색은 사각이에요 9호 12호 15호 보라는 15호 17호 20호 자 사진 찍어서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마지막에 자 깔망 예 깔망은 맞아요 그 도자기 화분 구매하면 제가 다 드리지만 따로 추가적으로 구매하면 천원 천원 한 장에 천원입니다 자 그리고 삼목판은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 것을 삼목판이고 구멍이 없는 물 준 물 관수하는 것은 저면 통이에요 자 삼목판 37 곱하기 53은 4,000원 저면 통은 37 곱하기 53이 5,000원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요즘에 그 맞아요 나는 농보다 출연하고서부터 그 흑사장님을 많은 분이 찾아서 흑사장님이 오늘 출연해서 정격 소개를 했습니다 예 꼼꼼하셔서 워낙 꼼꼼해서 잘 만드는 쑥쑥이 영상 특별히 구독자님들께 소개해 드렸어요 건강하고 즐거운 다육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